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브리다 아메드님의 요청으로 는게와 는데 이 두 개의 문법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두 개의 두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그 차별점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라는 말은 거시의 줄임말이에요 거시를 줄여서 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라는 말은 장소 또는 뭐뭐하는 일 뭐뭐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와 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 이 문법은 모두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가 거시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개는 거시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거시라는 말로 바꿔서 의미가 통하는 거라면 개, 뭐뭐하는 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머리 아픈 게 심하다 머리 아픈 것이 심하다 이럴 때 개를 뭐뭐하 니은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대는 대체로 장소 뭐 어떤 경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여기서는 장소 곳은 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럴 때 대를 쓰는 거예요 또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나 걸렸다 그랬을 때 읽는 이래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를 쓴다 또 이것은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다 이럴 때는 머리 아픈 경우에 먹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먹는 약이다 이럴 때에 경우라는 의미로 바꿔서 쓸 수 있다면 그럴 때는 대를 써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개는 거시의 줄임말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장소이거나 어떤 일이거나 어떤 경우를 의미할 때는 대를 쓴다 그것만 아셔도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실 거예요 또 개라는 말은 요 개가 거시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 2가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는 다른 조사와 함께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대지만 외국에서 사는 게 이 이렇게 다른 조사를 쓰면 안 돼요 왜? 외국에서 사는 것이 이 그래서 이를 두 번 쓰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조사를 뒤에다가 덧붙이는 거 아주 어색해집니다 또 그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 책을 읽는 게가 이렇게 되면 거시가 거시라는 뒤에 또 가가 붙는 거잖아요 조사 이와 가가 한꺼번에 쓰이는 거라서 어색해진단 말이죠 또 머리 아픈 게 심하다 이러면 되는데 아 머리 아픈 거시는 거 이 는 이와 는을 한꺼번에 쓰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뒤에는 다른 조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는 다른 조사를 쓸 수 있어요 장소, 경우 뭐 이렇게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데는 멀다 그가 사는 데 멀다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는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책을 다 읽는 데 3일이 걸렸다 해도 되고요 그 책을 읽는 데에 3일이 걸렸다 둘 다 됩니다 그런데 애, 애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애는 생략이 가능하다 있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머리 아픈데 애 먹는 약이다 이래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가 겹치니까 이런 게 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애가 아닌 다른 조사는 오히려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는 게 뒤에는 다른 조사 안 쓴다 는 데 뒤에는 조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문장을 쓰면서 어떤 활용하는 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를 예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는 게는 뭐뭐 하는 거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봤을 때 자연스러운 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시를 개로 바꾸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거시라는 말로 풀어지는데 그거를 한국어를 배우는 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배우는 데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띄고 대 자 이거는 어미고요 이거는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린 건데 거기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 검색창에다가 속 시원한 한국어 는 띄고 대 는데 이 두 가지로 구별해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존 명사로 쓰이면서 개로 쓰는 상황에 쓰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참고해서 연관해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이제 는데를 봐야 되겠죠 이 대는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뭐뭐하는 곳 뭐뭐하는 장소 뭐뭐하는 일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경우 요걸로 바꿔서 대면 대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곳 쓴 많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대 자 곧 명사고요 대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개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개는 거시로 바꿔야 되니까 또 한국어를 배우는 일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3년 걸렸어요 이럴 때는 대로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어를 배우는 게 3년 걸렸어요는 어색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의존 명사 대를 쓰는 거는 일 또는 것, 장소, 곧 이런 것으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대를 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한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문장에서 개를 쓰는 게 맞을까요? 대를 쓰는 게 맞을까요?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저하고 답을 맞춰 볼 거예요 잠시 영상 정지시키고 답을 먼저 푸신 다음에 저하고 함께 볼게요 시작 자 이제 저하고 함께 답을 맞춰 볼까요? 자 지금 가는 곳 장소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뒤에 조사가 붙었어요 개는 뒤에 조사 붙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가는 데가 어디예요?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지나가는 것이 뭐예요?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를 써야 합니다 요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개 써야 되고요 요리를 하는 일에 두 시간이 걸렸다 이럴 때는 대를 써야 돼요 또 그 사람은 오직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하니까 개를 써야 하고요 그 이 그릇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또는 경우에 쓴다 그래서 대를 써야 합니다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둘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지할 게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이렇게 다 쓰는데 사실은 의지는 다른 사람한테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구별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? 자 이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궁금한 거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